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S와 DLF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관련 대책이 나온 뒤 결정될 거라고 역시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만간 DLF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헌 원장이 오늘 오전에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회 금융위원회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금융위와 조만간 상의를 해서 DLF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하나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일단 대책이 나와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여기에 이어서 조만간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상 비율 30%로 관련해서는 참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윤 원장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고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DLF 관련된 은행들, 행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가 검사 방해를 위한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피해에게 70% 이상을 배상할 수 있다라는 공고도 그런 권고가 금감원에서 나오셨다는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지난 21일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런 전망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 결정을 내린 개인에 대한 배상 비율은 평균 한 30% 정도 수준인데요. 참고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 때는 배상 비율이 평균 20% 초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SBS MBC 임종현입니다.